아무도 몰라요. 아직 몰라요? 이거 어려운 노래라고. 헐 받는 것 같아. 실력자라면 제2의 조수미 미국돌고래. 음치라면 전 MBC 재미교포 음치 아나운서.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카메라 어디서 딱 들어오는데 입거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. 그것도 맞아.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아나운서의 버릇인 거죠. 몰라요. 미칠 같은데? 목이 하나도 안 흔들려. 1번. 가장 높은 음역의 소리를 깍짝 놀랄 준비하세요. 이상한데 이상한데. 이게 이상한데. 이게 약간 너무 과하지 않아? 떨리고 계세요. 2. friends. 이 요즘 이름이 많으신 게 너무ệm 같아요. 2. 10. 5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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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름이 그냥. 말도 안 돼, 죄송해요.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